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 한국에 잠깐 머무는 동안의 신화면을 찾게 되어서 기쁘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은 한국의 식당에서 먹는 것이 제 맛이야. 한국 식당에서 라면을 한번 먹어보면 평생 그 맛을 잊지 못하게 될 거야. 어제 명동의 유명한 가게에서 떡볶이를 먹었는데 정말 황홀한 경험이었어. 풍미가 진하고 매운 것이 신라면의 맛과 비슷한 느낌이었어. 나는 한 학기 동안 한국에서 공부하고 몇 주 전에 보러 왔는데 벌써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리워. 신라면이 종류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다니 한국이 정말 부러워서 질투가 날 지경이야. 나는 지난 주말에 신화면 블랙이 먹고 싶어서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H마트에 가서 찾아보았는데 찾다가 결국 포기하고 말았어. 미국에 있는 마트에서 10분 동안 라면을 찾아 헤매다가 한 묶음 남은 라면에 겨우 살 수 있었는데 모든 라면이 여기에 다 모여 있었네. 나는 영국에 살고 있는데 요즘 물가가 장난이 아니야. 한국에서 농심 컵라면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정말 알고 싶어. 신라면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라면인데 신라면을 한번 먹어보면 다른 인스턴트 라면은 거의 못 먹겠더라고 신라면은 클래스가 다르거든. 라면을 먹는 동안 계속 매운 것보다 먹을수록 점점 매워지는 신라면이 정말 마음에 들어 빨간 포장보다는 신라면 블랙이 내 취향인 것 같아. 신라면 블랙은 뭔지 모르겠지만 스프의 맛이 좀 과한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매운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빨간 포장의 신라면이 딱이야. 전에는 차를 타고 20분이나 걸리는 아시아 식료품점에 가거나 아마존에서 주문해야 했었는데 월마트가 다시 신라면 블랙을 들여오기 시작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 한국의 신라면 블랙은 내가 먹어본 인스턴트 라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라면이야. 한국에서 파는 몽심 라면은 미국이나 영국에서 팔고 있는 라면 맛과 다른 것인지 정말 궁금해. 한국에서 파는 라면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 한국에서 파는 신라면과 미국에서 팔고 있는 신라면은 재료가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맛도 다른 것이 당연한 일이지.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